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가님의 목숨대로 토요산만디에요. 오늘은 충청북도 영동 황간에 있는 울류봉 둘레길을 걷고 있습니다. 울류봉에서 출발해 가지고 8.4키로 반야봉 반야사 까지 데카산 밑에 반야사 까지 8.4키로 구간 인데 거늘 데카도 되어있고 숲길에 포도반 옆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길입니다. 여기가 대발 200m 정도 걷기 안되는 높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원합니다. 미세먼지 거의 하나 없고 영동 백화산 울류봉 둘레길 강추들입니다. 저희들은 백화산을 10년 조금 지났나 가을에 갔다 왔는데 백화산이 참 좋았습니다. 반야사에서 출발해서 돌아오는 곳인데 너무너무 좋았구요. 오늘은 볼류봉 풀레길을 걷고 있는데 이야 엄청난 숲에 데크가 거의 개울을 따라서 쭉 펼쳐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팔을 한더위에도 올라가고 이제 구울을 맞아서 추석을 준비하는 가족이 있습니다만 가을 준비 잘하시고 이제 또 남풍의 계절 다가오는데 모두모두 힘내시고 즐거운 추석 되시고 행복한 가족들의 만남 가지시고 이야 보세요 여기 물이 그냥 영득하잖아요 영득 와 네미야 넌 이제 마지막인데 갈대가 됐구나 이대로 보야되는데 슬프구나 울음소리가 고맙습니다 끌레길 8.4km 이거는 데크길을 끌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문항이 은뇨과 저기앞에 보이는 백화산입니다. 군산구는 보이진 않습니다. 충북연동 황간에 있는 울류봉 둘레길 8.4킬로그강 트랭글이 전하는 운동정보 6킬로미터 지점을 통과했어요. 2시간 13분째 운동중이며 현재속도 3.6킬로미터 현재고도 196미터입니다. 2.8킬로미터